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 지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밑에서 열심히 플래시를 켰다 컸다 하고 있어요 저 현무 갖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 현무 좋아해요 현무 좋아해요 어 골드가 있네? 드레스와 골드 이건 제껍니다 드레스와 골드 이건 제껍니다 제가 가려갑니다 왜요? 아니 게임을 해요 지금 하나 둘 셋 셋 다 하나 둘 셋 다 프렌즈 보기엔 받는데? 네 그리고 제가 스태프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한국 스태프랑 그리고 또는 한국 스태프랑 너 그 캐릭터는 네면이 라이벌 해 저는 약간 야 나도 여기다 이중인격자로 저는 컨셉 있어요 저는 이 친구 형 이렇게 흔해 빠진 거랑 다릅니다 예? 저는 말을 그러시곤 하십니까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 나 더 기대돼 이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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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세요? 내가 집이 돼 집이 돼 사랑해서 3cm 깎아볼 거 아니야 너 다 볼 거 같아 표정을 왜 허리 편냐 허리 편냐 형이 어느 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 잡아주세요 65cm 어 어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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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형 늘려 아 늘려 또 왜 해서 늘려는데? 아니 팔 길이가 뭐 아니 아니 뭔데 그냥 팔 길이가 아니고 팔 길이가 아니고 아니 너가 키 제일 작은데 야 뭐야 뭐야 아니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 왜 짧다고 생각하시죠? 짧은 게 아니에요 말이 심하시네 야 어깨선 요기 있으니까 요기서 빵 터지네 진짜 여기서부터 아우 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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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쥬미 뭐라고요? 쥬미 뭐라고요? 쥬미 야 상위하면 어떡해 73장 참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이게 계속 오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준비 시작 GO 야아 아 이거요? 오케이 문제는 안 돼? 형 이제는 할 수 있어 손을 잡아줘 야아 제끔 이 dealt했어 야아 1층에서 내 한 번 이겨올거야 김석 씨 알기로 했어 이겼어 땅사야 이거 스태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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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구 비그 나갔어! 비그! 약간 그런거죠 영국에서 배털하는데 미국에서는 배털하잖아요 할께요 런던? 와아! 좋아 준비! 시작! 오 집중 잘한다 좋아 집중이야 걱정하지 마시고 지무와 좋거같아요 갔다올께요 오늘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머리색이 약간 오! 연기야? 깨고 다녀 춤춘 민망했어 지금 민슈가 융기야 환호 많이 해줄께 너도 이따 해줘 오! 자연스러워 오! 아 연예인이다 연예인 타스타 타스타 I wanna be a 타스타 I wanna be a 타스타 형성어 오! 세븐! 좋습니다 만들었다 아! 그것도 있어요 러비유 태형씨! 태형씨! 태형아! 태형씨! 혹시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I just wish happiness for everyone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혹시 한숨 10마리 더 있나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I'm so shy I'm so shy I'm shy boy But I want to say We love your army We love your army Don't be shy Don't be shy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그리고 또 마지막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아 잠시만 뭐 준비해야 돼? 뭐 뭐 준비해야 돼? 아 잠시만요 60초에 공개 소감이 어떤가요? 잠시만요 내년에 공개됩니다 내년 그래미에서 공개됩니다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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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씨 아이 허비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우 맛있는 냄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탄 냄새? 남집이 제대로 불러주세요 애들이 좀 넣어주시게 여러분 잘 말있어 잠시만요 넌 너무 사랑했는데 제대로 불러줘도 돼요? 너도 너에게 맞추고 넌 위해 살고싶는다 웃고있는 가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뒤러내 I'm no wanna shit 아직 아니에요 하하하 하하 I'm no wanna shit 야 이거는 100점 받아야 된다 아 하 걸어가 야 넌 나오지 이렇게 넌 나와 쫌 엉 너무 애써 겁나요 더 흘러오이지만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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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sure their liking BTS was the best decision ever thank you and that's right and BTS is incomplete ARMY without ARMY ooooooof Xiaomi hehehehe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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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있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와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좋아 자 한번 달고나 를 만들어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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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잘 좀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 안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소감 얘기할까요? 다 이야기한 거야? 다 이야기한 거야? 다 이야기했어 다 했으면 어쨌든 7년을 돌아보는 앨범 소감 형 제가 이거 준비 시작 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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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 Naroka수 bob'mprong 월ار서 복원 아... 진짜 아ㅜㅜㅜㅜㅜ 진짜 신기하게 한다. 진지하게 할게요. 아 정신이 좋아. 야 이거 마치 고든 램지처럼 조미료를 성격으로. 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속음을 치는 느낌으로. 아 욕심 내지 말라고. 아니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지금 신호 보려고 하는데. 아니 신호 보려고 하는데. 아씨. 신호 보려고 하는데. 정상객님 사람 많을 때 피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함부로 안 보여줄게요 라이브 해요! 보라 해! 저희가 라이브 해요를 제가 지었습니다 어 진짜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요? 허어어ух 어 어디 들어가어가 아 저기 가하고 아 저기 가하고 진짜 못 죽여야 된다고 형 한걸이 봤어 한걸이 봤어 아 된매네 형 집중하는 거 봐 아 여기도 좀 올려도 달라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엑스드신 분이랑만 대결해 주시면 됩니다. 태형이 진짜 웃겨. 엑스 든 사람? 형이 나는데? 나 짧아. 나 호흡 짧아. 나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이거 하 할 때 나 나 진짜 웃겨. 나 건강검진 할 때 사실 아니다. 더 뺏어. 더 뺏어. 나 건강검진 할 때 3초 남았다고. 발성이랑은 또 다르니까. 소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가깡금도 있고 식탁도 있고 참치도 있고 의자도 있고 거울도 있고 병안젓도 있고 뭐라고요? 소긍초로 갈 필요 없어. 소긍초로 갈 필요 없어. 캐나다의 악몽이 캐나다의 악몽이 차라리 잘 된 거야. 너 넘어갔어. 그 정도 파우면. 진짜. 너무 웃자잖아. 너무 웃자잖아. 멍청해. 그냥 멍청해. 그냥 멍청해. 허리가 서셨다. 허리 한 번. 지금 몇 개야. 지금 6개야. 36. 올라갔죠? 어? 37. 아. 39. 39. 웃지마. 넘어갔잖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니 넘어갈대. 넘어갔어. 아니. 이게 왜 예민하냐.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아니. 우리. 우리. 글을 써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태형씨가 손이 꼈다고 합니다. 태형씨 손가락 꼈어요. 아. 진짜? 태형씨. 참기름 발라야 돼요. 아. 위험했어요. 조심하세요. 자. 뭘. 어떻게 하라고. 미칠 것 같아. 둘 셋 파. 타.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때는 이게 귀엽잖아. 햄원 형이 어딘가. 그럼. 저거 없었으면. 한 번 더 가볼게요. 저거 없었으면. 둘 셋 파. 타.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기 파. 네. 안녕하세요. 아우. 랩. 아우. 등이 긴장된 게 보여. 오열. 와 진짜. 나 진짜 자비 없다 쟤. 우와. 앱이 내려오네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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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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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여기 진짜 단데 뭔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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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